오늘 저는 초등교사 노조와 함께 어제 알려진 교육부 직원에 의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와 그리고 신고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된 건에 대해서 교육부를 강력히 귀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그리고 세종시 현재 비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리고 곧바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이혼실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고 현재는 대전예치교 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토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직자 토합 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이압이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담긴 여섯 가지 내용은 교육 전문가이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교사가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그만,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달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아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이 공부나는 말입니다. 왕의 DNA가 은어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폐학생의 교육 또한 특수교육이라는 전문 분야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제도적으로 더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을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고도 말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11월 초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1월 9일에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곧바로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가 된 첫날의 월급은 첫달의 월급은 본봉의 70% 정도 나왔고 마지막 달에는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해당 교사는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에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였다고도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 결과가 나왔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공직 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그 긴 시간 동안 교사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도 겪어야 할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교육부 직원이면서 학부모였던 A씨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부의 공직자가 이런 일을 벌인 당사자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맞이해서 교육부를 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최상위 권력을 가진 교육부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서의 심각한 도덕적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시각선생활을 보십시오. 이 사안에서의 심각한 도덕적 경력한 도덕적 경력한 도덕적 이 사안의 심각하습 이 사안에서의 심각한 도덕적